제가 저번에 나와서 공간도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대통령 공간이 바뀐다는 그 얘기도 하면서 어이없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 알아봤더니 또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현 경호처장이죠 그때 인수위의 TF장이 4월 초에 육군참모총장 공간으로 와서 원래 그거 쓰기로 했는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둘러보러 그런데 한 명을 동행했는데 이 인물이 무지한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라고는 밝힐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아마 크게 터질 겁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둘러보고 아니다 싶어가지고 후에 외교부 장관 공간에 김건희 씨가 또 다녀가고 바뀌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그 육군총장 공간 그 인근의 국방부 장관 공간 연합사 부사령관 공간 해병대 사령관 공간에 4개의 공간이 있었다고 이거 싹 비우래 그 뒤에 터진 일이 언제 외교부 장관 공간이 결정되고 나서도 그래서 육군총장 공간은 경호처장 지가 쓰겠대 지가 쓰겠대 자기가 쓰게 되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고 또 합참의장 공간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쪽에 한남동 일대를 완전히 약탈을 해버리는데 아이고야 난 처음에 그게 시작인 줄 알았더니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 전부 다예요 전부 다 털어먹었어요 내가 어제 그 얘기 듣고 아주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그것까지 내놓으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떡 하나 주면 안먹어먹지 이러다가 나중에 광주리채 먹고 몽땅 잡아먹는 거지 그냥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갑질, 독산, 아이고 거기에다가 제가 내막은 나중에 한번 털어드릴게요 아주 끔찍한 일이 있어요 사실은 듣고 싶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약속하셨으니까 다음에 한번 털어드리라고 다음을 위해서 제가 털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 청사로 이동해서 용산시대 연다고 한 나이부터 계속해서 합참도 이전한다고 그러고 2026년까지 또 이전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작전선 검토도 안 해보고 기본 절차도 안 지키고 아니 그냥 말했다 하면 불법이고 졸속이에요 말만 하면 아 나 미치겠어 진짜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5년 동안 봐야 되는 거잖아요 봐야 돼요 이런 모습이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이제 오마이티비만 신났지 우리가 이제 확실히 털어버리는 거지 하실 테면 하세요 우리가 제대로 밝혀드릴게요 좋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진실을 드러내도록 하고요 오마이티비를 통해서 보시고 또 김종대의 뻥뚤리는 TV 아 뻥뚤리는 TV 거기가 더 자세하게 여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아직 뻥뚤리는 TV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유튜브 김종대의 뻥뚤리는 TV 가서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시고요 자 정말 국방부를 초토화하는군요 이런 댓글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이번에 예산도 추가경정예산 같은 경우도 국방예산이 많이 또 깎이는 상황이잖아요 1조 5천이 깎인 상황 국방부가 계속 매를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정보가 이러는 걸 보고 지금 정공직사회가 얼었어요 야 보수정권이 국방부만큼은 지켜줄 줄 알았는데 국방부를 저렇게 초토화시키는구나 그리고 추경된 예산까지 깎는구나 이런 걸 보고 조심하자 우리도 저렇게 당할 수 있다 공직사회 자체가 하나의 호러물이죠 공직사회 그런데도 환경부는 끝내 지키더라고 공원 동의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가 공원이다 또 대통령실이 용산공원 드디어 개막했다 그리고 틀림없어 9월에 개장할 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테이프 끊을 거고 시민들하고 축하 행사할 거고 뻔해 그걸로 또 위신 세우려고 할 거라고 그런데 환경부는 아니라고 왜냐 내가 죽어 그거 동의해줬다 환경부니까 환경적으로 평가해봤을 수 있고 내가 죽는 거야 나중에 민주당이 어디 선거라도 이겨가지고 이거 재수사해봐 이게 적폐수사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환경부의 입장이나 태도를 보면 이게 심상치 않다 환경적으로는 또 어떻게 되는지 9월이랍니다 여러분 9월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공원을 개장해서 뭐라고 미사역으로 붙일지 보겠습니다 제가 새막대기 하나 갖고 가서 오염 측정기하고 가져가서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첫날 가서 그냥 새막대기 꼽아보고 측정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막는다고 막고 덤다고 덮어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렇게 막아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 공원도 공원이지만 이번에 북한이 세 발의 탄도미사일을 쐈다라고 보도가 나와가지고 당연히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NSC 바로 수집해가지고 장력한 규탄을 하던가 아니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NSC가 안 열렸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진상을 밝혀드릴게요 네 세 발을 쐈는데 합참에서는 이것을 예전에 발표하던 관례대로 또 관례가 아니라 사실은 맞는 게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 세 발을 쐈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발표문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새로 부임한 이종섭 국방장관이 그 미상의 발사체라고 하지 말고 탄도미사일로 바꿔 이렇게 지시라네 그동안에 보여왔던 태도와 자세히 달라진 군의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인지 대포인지는 분석을 해봐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미상의 발사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맨 처음에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말하지 못하고 뭐 NSC도 안 열고 이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하면 못한 이유가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그거를 변호해주려고 그냥 발사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정치 공세를 했다고 그런데 때마침 북한이 세 발을 뭔가를 쐈다고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라 그래 이런 거거든 그러면 실상이 뭐냐 직후에 분석이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예요 방사포 거기에 방사포를 이렇게 이어붙여가지고 발사관을 길게 만들어가지고 멀리 또 무거운 걸 날려보내는 걸 초대형 방사포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걸 쐈는데 문제는 발사관이 한 이동식 발사대에 네 발의 발사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 발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한 발은 불발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발이 나가 이게 정확히 분석이 돼서 미국에서도 다 나왔어요 네 발을 쐈는데 한 발은 불발탄이 된 것 같고 세 발이 날라왔는데 그 비행 고도나 궤적을 보니까 이 초대형 방사포의 궤적과 일치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대포를 쏜 거예요 이건 유엔 안보리 결의안하고 상관이 없어 사실은 이게 한 390km로 날라갔어요 사실은 전 세계의 대포를 미사일처럼 써먹는 나라는 온리원 북한밖에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대포를 미사일처럼 써먹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대포냐 미사일이냐 논쟁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어진 거지 그러나 국제정치 관점에서는 다르지 그게 정확히 집어주고 용어를 써주고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다르지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냐 아니냐가 되는 거니까 그게 탄도미사일은 금지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포를 미사일이라고 우기면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안되죠 이거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건 대포예요 대포입니다 그러면 대포를 쏜 거를 탄도미사일이라고 해라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계세요 대포하고 미사일이 뭐가 달라요? 그 개념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날아다니는 거 똑같고 뭐가 달라요? 이랬는데 미사일은 엔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료를 채워서 거기서 엔진으로 연료를 연소해서 날아오는 걸 미사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대포는 그런 엔진이 없고 그냥 폭팔물 그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연소제가 그게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화염으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별도의 엔진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미사일은 엔진을 다는 목적을 멀리 날려보내고 무거운 걸 더 정확하게 멀리까지 날려보내기 위해서 이제 개발하는 게 미사일이고 이거는 더 위협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이 포를 워낙 현대화하다 보니까 포의 사정거리가 단거리 미사일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국제정치에서 국제사회에서 관심사가 아니야 대포 쏜 거 먹어 그거 안 쏘는 나라가 어디 있어 이러면서 거기에는 관심을 두질 않아요 그런데 이걸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걸 이걸 미사일이라고 우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정보의 정치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 아닌 건 아니라고 정직하게 얘기하지 왜 자기도 모르면서 이걸 갖다가 포를 미사일이라고 우기냐고 국방의 최고 책임자가 그리고 미사일이라고 해놨으면 NSC 회의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런데 열어려고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대포거든 그러니까 안보 점검 회의만 하고 말았어 그래요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네 그런 게 있는 거죠 미사일이라고 해놓고 결국에 안 열고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안 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북한이 쏘는 거 다 미사일이라고 해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매번 NSC를 열고 그리고 다 미사일이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걸 그리고 혼자 우리가 그런 거 호들갑 떠는 거지 국제사회 누가 그런 부분에 한국 정부가 하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겠습니까 NSC 이거 사실은 이런 북한의 시험발사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왜 NSC 제대로 안 열냐 빨리 안 열냐 여태 그 얘기만 해왔잖아 그러면서 김용연 TF 부장이 그때 방송 나와서 그런 문재인 정부 행태가 역겹다 그랬잖아 역겹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해보니까 저기 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달리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북한이 앞으로 계속 쏠 건데 어제 쏘고 오늘 쏘고 내일 쏠 건데 그때마다 NSC 열리면 장관들이 집무실에서 일할 시간 없이 거의 뭐 청와대 와서 살아야지 청와대라는 대통령실 와서 용산에 와서 그러니까 이건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어요